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pi 물가가 막 발표됐구요 아 미국 통계청 통계청도 홈페이지가 좀 마비가 걸린 듯이 잘 연결이 안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곧바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이요 시장의 기대치가 3.1% 였는데 3.0%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또 근원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5.0% 였는데 역시 4.8% 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시장의 기대치 보다도 낮은 거에요 그죠 근원 물가 cpi 둘 다 낮은 거에요 둘 다 기대치보다 낮은 것 그리고 기존 물가 상승률 4.0% 보다도 훨씬 낮죠 그죠 그리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5% 대를 못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 마저도 아 이만큼 잡히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홈페이지가 지금 마비가 걸려 가지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6월 달은 업데이트가 지금 못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 물가 상승률 cpi 물가 상승률 그 헤드라인 물가를 보면 그 중에 전체 물가 중에 일부가 식료품 물가 그리고 일부가 에너지 물가 그 두 가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바로 근원 물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려 왔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식료품 물가 나 에너지 금리 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 마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파월의 마음은 지금 당장 말씀드려 보면 파월 마음 입장에서는 어 뭐 굳이 금리를 세 번씩이나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7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인상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발표된 cpi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물가 지표들도 고루 말씀드리면서 미국 물가 상황을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기대 인플레이션 이에요 결국 중앙은행의 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다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굳이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식료품 물가는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장마 시즌이잖아요 장마가 끝나면 당연히 물가 또 치솟겠죠 무슨 물가가 농산물 물가가 치솟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농산물 물가가 치솟으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유도하죠 뭐를 대체제를 예를 들어서 수박이 공급이 제대로 불균형해요 공급이 불균형해요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수박을 대체할 만한 메론 수입을 열심히 늘리죠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농림부가 하는 일이에요 에너지 물가가 치솟고 에너지 안보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면 누가 그것도 신경 씁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죠 상대적으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중앙은행에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원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뭐를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심리로 심리를 자극해야 돼 부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야 이제 물가 안 오를 거야 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물가 안 오르니까 이제는 물가가 오르는 거 다 끝났다 라고 느끼면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이 식당의 메뉴판 가격을 상향 조정 할까요 아니죠 근데 앞으로 물가 오를 거 같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메뉴판 가격을 지금이라도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또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노사가 상당한 대립구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노사가 임금 올려주세요 왜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앞으로 물가가 치솟을 거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더 많이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를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그리고 청문회 때 뿐만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FMC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기자회견 때 아 이거 라스트 댄스 아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예요 근데 방금은 CPI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크게 떨어지죠 2%를 밑돌고 있어요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떨어졌죠 그 다음 그 다음 중요한 게 PC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던 PC PC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헤드라인은 떨어지죠 다만 뭐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근원 물가 이번 7월 말에 발표될 근원 물가 PC 근원 물가가 역시 뭐 4% 초반으로 떨어질 거를 기대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물가 상황을 제가 총 망라해 본 거예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을 총 망라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를 제가 요약을 해 본다면 CPI CPI 헤드라인 CPI는 전월보다도 크게 떨어졌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고 CPI 근원 물가도 전월보다도 떨어졌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고 그럼 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상당한 환호를 할 거예요 금리 인상 3번은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환호할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더 돈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 물가지표들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빨리 잡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2.7% 나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잡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죠 여전히 높죠 왜냐면 작년에 6.3%나 올랐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2.7% 또 오르니까 그죠? 얼마나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 부분을 쭉 다 정리했어요 물가 부분을 정리했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지표들도 고루 살짝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할게 뭡니까 경기 안정 됐는지 근데 얼마 전에 고용 지표 제가 즉시 분석해 드렸지만 실업률이 어땠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고용 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다 완전 고용이다 고용 시장 문제없다 자 금리를 인상할 때 걱정되는 게 뭐에요? 경기에요 경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해요 금리를 인상하는 건 물가라는 토끼도 잡아야 되고 경기 안정도 경기 안정도 유지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실현해야 돼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가 걱정돼요 금리 인상하면 경기가 더 침체되니까 근데 물가를 그럼 경기 안정 생각하면 금리 인상 못하는데 그럼 물가 안정을 못해요 두 마리의 토끼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리는데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불안정하면 우리나라 경기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불안정하고 또 금융 불안까지 있으면 마음 놓고 금리 인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탄탄하고 경기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기가 경기라는 토끼는 잡은 상태인 거예요 경기라는 토끼는 이미 내가 잡고 있으니까 물가라는 토끼만 잡기 위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좀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자 고용 지표 보면 경기 상황 괜찮다 근데 물가도 나름 잡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고루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해도 돼요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상당 부분 잡히고는 있지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확인해야 돼요 아직 목표 물가까지는 안 왔으니까 그러나 23년 하반기에 라스트 댄스가 있겠지만 그 라스트 댄스가 얼마나 더 지연될까 가 문제죠 근데 오늘 발표된 CPI 결과로만 보면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지표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환호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어떨까 미국 경제는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미국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1500명이 돌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3프로 TV 동접자 수보다 많겠는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면 미국 경제 전망을 한번 볼게요 세계 모든 국제 기구가 OECD FRB 월드뱅크 저마다 미국 경제가 23년보다 24년이 더 안 좋다라고 전망하죠 대부분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된 건 맞아요 보세요 1.6 1.0 이 숫자는 미국 잠재성장률 1.8%를 밑돌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맞아요 23년이 미국 경제도 그러나 그 고용 침체는 하반기에나 오는 거예요 하반기 끝자락에나 천천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의 그 강한 징조는 오히려 4년에 옵니다 24년에 미국은 세계 경제랑 좀 다르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GDP 증가율을 보시면 파랑색 전망치를 보세요 잠재성장률이 대략 1.9 1.8% 인데요 그걸 밑도는 국면이 언제예요 23년 중반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그 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 그 어떤 역습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은 언제 작용된다 23년 하반기부터 작용된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날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요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내려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앞으로 뭐 실업률 올라갑니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지금까지는 미국 실업률이 괜찮게 버티는 거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는 23년 하반기 우리 경기 침체는 23년 상반기에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23년 상반기 우리 한국경제성장률은 0.89% 하반기는 1.8%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조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가 좁은 경제라고 볼 순 없어요 경기 침체인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경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더 안 좋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침체도 하반기에 찾아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뭐라고 기대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제가 이 CPI 발표되기 전에 세미 패드워치를 돌렸더니 92.4%나 정말 막대한 비중이 어 다음 주에 있을 FMC 회의 때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92.4%가 그죠 근데 지금 세미 패드워치를 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낮아질 겁니다 아마도 낮아지나 보시 예 89%로 낮아졌죠 조금 낮아졌죠 어쨌든 어 다음 주에 있을 FMC 회의 때는 금리 인상 할 거요 라고 100% 믿는 느낌인 거예요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약화됐죠 제가 오늘 어 기자분 한 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있잖아요 대략 한 60명을 대상으로 어 조사를 했어요 그 기자들끼리 내일 한국은행 금리 인상 할까 안 할까를 놓고 근데 60명 정도 중에서 59명이 동결할 거야라고 어 조사했대요 응했대요 근데 한 명은 인상 할 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예를 들어서 90% 가량은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100%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내일 한국은행 금통일을 뭐 말씀드린다면 동결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내일 내일 그 자리에서 즉시 분석으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게 그러면 향후에 금리 인상 스탠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보세요 f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죠 그럼 다음 주까지 어 지금 봐야할 참고해야 될 여러 지표 중에 핵심적인 지표가 뭐예요 cpi 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예요 pce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말에 발표된 거 6월 말에 발표된 pce 물가 상승률은 사실 6월 물가가 아니라 5월 물가인 거예요 지금 발표된 cpi 물가도 6월 물가인 거예요 7월 물가가 아니에요 근데 pce 물가는 너무 7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 한 달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cpi 물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가는 물가 안정의 대상은 pce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 까지 떨어져 줘야 되는 거지만 연준은 그러나 제 생각에 지금 같은 경우는 cpi를 더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이래요 다음 주에 fmc 회의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의록이나 성명서 이런 데다가는 분명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쓸 겁니다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fmc 회의는 7월 26일날 결과가 발표되고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7일 새벽 3시 반 즉시 분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발표되겠죠 근데 9월에나 있어요 그죠 그죠 두 달 만에 있어요 그 2달 동안 통계가 fc 물가 발표되겠죠 그죠 7월 달에 또 8월 되면 cpi 발표되고 고용 지표들고 8월 말에 또 fc 또 발표되죠 구월 초에 또 cpi 발표되고 고용 지표 발표되죠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봐가면서 9월에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지금의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CPI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1위 1비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스탠스로 물가가 잡히는 구조로 간다면 우리나라처럼 물가가 다 잡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물가가 다 안 잡혔죠 우리나라 물가 다 안 잡혔지만 금리를 동결하죠 우리나라 물가가 2.7% 상승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3.5%라는 높은 금리만으로 물가 잡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라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나머지 요소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물가 상승률 제가 다시 보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CPI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이 정도면 지금 3.0%까지 떨어졌고 이게 2%라는 목표물가에 자연스럽게 부합할 거야 라고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22년 7월 물가 8월 물가가 9.1, 8.5, 8.3이에요 엄청나게 치솟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물가격이 물 한병 가격이 원래 1,000원 이다가 2,000원으로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1,000원 이다가 2,000원 2,000원에서 또 한 번 그 비중 100% 올랐잖아요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수가 있나요? 그래야 그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2,000원에서 3,000원으로만 올라도 1,000원만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조효과 때문에 지금 보여드렸던 22년 6, 7, 8월 달에 이 물가 상승률 치솟았던 거 이때랑 비교하면 기조효과 때문에 당연히 23년 7, 8, 9월 이 CPI 물가 상승률은 이 3.0% 수준으로 그 이하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그렇습니다 기조효과 때문에 그래서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없다는 걸 가정할 필요 없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렇게 즉시 분석 라이브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CPI 발표 PC 물가 발표 고용지표 발표 그걸 이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어쨌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지만 미국 금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금리 말고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쳐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CPI 물가 지표만을 받아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환호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있어요 예정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3번씩이나 있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되셨죠? 이렇게 하고요 이제 CPI 즉시 분석은 곧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 가겠지만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때 또 다른 뭔가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질문도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우리 어써얼라이언스에서 이런 경제 읽기 흐름 읽기라는 교육과정을 이미 저랑 론칭을 했고요 이거 공부하신다면 정말 쉽게 경제라는 언어를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책을 통해 좀 이런 것들을 읽어가고 싶다 수업 말고 그러신다면 얼마 전에 발간한 경제 읽어준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책 보시면서 경제의 기본을 다지시는 과정 있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지금부터 한 번도 이런 말 훔쳐 dislocate 네